또 고향이 어디지? 아 제가 사실 싱가포르에서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어디? 쿠알라룸 분위기 있어? 말레이시아 가봤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외국은 가봤니? 네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또 하나의 곡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거? 월량 대표 아저씨 그거를 또 이제 원어로 또 부르는 제일 좋아해? 네 내가 그것도 몇 번 불렀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말레이시아가 또 중학권 분들이 많아서 이슬람이 60% 그리고 중학권 사람들이 한 3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는 다 너무 좋아 말레이시아에 내가 정말 막역한 진짜 형제 같은 10년 지기 여기 패밀리가 있어 오오 그분이 다투 콜린이야 맞아 콜린 다투 콜린 콜린 형님 하면 돼 그냥 아 형님 어? 다투면 다투면 거기 직위 중에 가장 높은 진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높은 직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럼 못 건드려 우와 다투 콜린 태진아 말레이시아 인사 한 말 뭐지? 어 제가 항상 보는 건 공항 들어갈 때 셀라마타탕이라고 환영합니다 라는 건데요 셀라마타탕? 셀라마타탕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셀라마타타? 사양 뭐 사양한다고? 사양이 아니고 사양이 러브라는 뜻인데 아 사양 사양 어떠십니까 이게 아바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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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바까바 사양 이렇게 아바까바 사양 교복 입고 아 교복 입으셨네 아 교복 입으셨네 예 아 아 교복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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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성치 인기 좋네요 네 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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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쳐 착각 착각 투게더 피쳐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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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갑자기 과감해지더라 형 알아들었으면 된 거예요 아 네 통하더라고요 통하면 된 거예요 네 땡큐 땡큐 오 오 오 오 고맙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고맙습니다 오 오 오 오 학교 끝난 줄 맞지 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같이 찍어드리 땡큐 감사합니다 하이 슬 슬 슬 슬 슬 슬 슬 Let's take a salad Here Hey you know the Korean heart 크 역시 영어 틀려 아 땡큐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하하 형 아까 그 투게더 피쳐 찰칵 찰칵이랑 조금 다르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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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걱정들 하지 말고 많이들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회장님 하하 회장님 나이스 샷 하하하하 하하하하 종류가 뭐예요? 종류가 뭐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음식이 너무 많아 뭘 먹어야 돼? 몰라? 아니 어떻게 추천을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아니면 여기 잘 알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차이를 열어초라, 네 뒤에 계시나봐요 오우 보스 보스 여畸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over electoral 한그램의 얘기 도착 Wow 일단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가남 abstract 힐링 마카시 힐링 마카시 힐링 마카시 어 빨리 목 부러져 내가 너무 불러 자 어때? 귀여워 내꺼 아니야? 다 계셨다고 생각해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같이 먼저 저녁 인사를 또 여기 말레이시아에 온 만큼 다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해볼까요? 네 슬라마트 마라 저렇게 바로 버스킹 할 거였으면 의상이라도 좀 갈아입을까? 입은 거 그대로 거기 있던 식탁 치우고 저희가 그 자리에 섰어요 의상은 신성시만 입은 거 같아요 정답 정답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는 또 불타는 장미단으로 돌아온 탑 세븐 멤버들입니다 K-TROCK K-TROCK anyone here who likes K-POP yea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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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we are the older version of BTS yeah yeah wow first of all thank you for inviting us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은 우리의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을 얻어볼까요? 이것은 말레이시아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사태? 사태. 네, 상탱, 예스. 우와. 갑자기 저 손짓 하나에 와,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쌈 피쉬. 아쌈 피쉬? 이거 좋아? 이게 아쌈이라는 향신료가 있는데 약간 조금 매콤하지만 커리랑 이렇게 밥이랑 먹었을 때 진짜 맛있습니다. 오, 대박이다. 참치킨에서. 맛있겠다. 그리고, 당신은 정의의 사람이요? 그렇죠. 그 첫 번째로, 브라더 준홍을 만나면 좋은 관계를 만났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났어요. 한국인, 다른 분, 아시는 분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분, 다른 분, 아시는 분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분은, 브라더 준홍을 알고 계시고요. 제가 7분을 알고 계시네요. 오. 아 아 그때 좀 감동이었어요. 아 진짜 감동이에요. 저거 기호 슬라마 다다 아 어 까미 다리 코레아 나마사야 신성 나마사야 민수 나마사야 에녹 나마사야 쥉혁 나마사야 수혈 나마사야 공훈 나마사야 아미 아미 나마사야 빛